구운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아이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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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? 이게 나 네가 못 나빠져서 그런 거 아니야 열정도 없고 오기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사랑도 못 받는 거야 알아? 맞아요 나 못 났어요 열정도 없고 오기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도 못 해봤어요 성형 좋죠? 까짓 거 못 할 거 뭐 있어요? 이뻐진다는데 사람들 이쁜 사람 좋아하잖아요 근데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요? 얼굴 이뻐진다고 이렇게 못난 나 자신까지 달라져요?